블링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람을 보고 정수나야 쓰게 됐어 오우 나이스 성킬 짱한 돌 짱한 돌 짱한 돌 전방 반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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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반시어 뒤치기 반시어 안경 반시어 저 작게 뺐어 이거 큰 디디 나왔다 잡았어 반시어 큰 디디 하나 큰 디디 둘 큰 디디 둘 빈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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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삼거리 삼거리 개구민이시다 삼거리 저 지진은 개피야 못봐 다 잡았어 방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방금 셔터 그냥 나왔어 애국놈 이거 닭 존디 무조건 폭가거든 나이스 엘박이랑 설때 엘박이랑 설때 반시어 반시어 짐 우리 반시 있어 나 뽑힌 한게 나이스 셔터 나온거 없고 상골 쪽으로 돌릴게요 상골 쪽으로 돌릴게요 그럼 반시어 셔터 한번 봐줘야돼 상골에서 크디디 저도 아 제가 해볼까요 응 갈게 나 갈게 어 가자 우리 싸운다 우리 싸운다 그 미나는 개피 큰 디디 다 컷 큰 디디 다 부거 큰 디디 먹었다 야 2차 가자 2차가 2차가 아 잡아줄게 내가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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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은 아닐까? 옆 같은데?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딱총 님이 지금 성킬 계속 끊고 있음 저서 저분 어 저분 쥐겜 님 딱 좀 맞췄어 엘박이랑 약간 쪽에 아 낫힝 개구 나왔다 방금 1창 소리 나 1창 소리 나 이거 타이밍이 없어 개구 잡았고 개구 잡았고 오 나 못가 1창 있다 1창 있다 반샷 하나 에그 부산은 계속 나오네 반샷 반샷 뒤치기 보고 있다 반샷 확인 안했다 하나 반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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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지 하순아 설치라 뭐야 어디야 1창 나 1박빙 2개 나 1박빙 2개 아파 나 2층 1창 하나 아 큰디 졸라왔다 그래 폭 있으면 3박에 폭가봐 나 폭이 없잖아 1창 아 저 삥땡 때문에 이거 다 먹었어 나 나이스 옆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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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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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왔다와나 이거 적베스나 고정이야? 혹시? 처음 봤어요 적베스나 있으면 말줄여줘 나 포카줄게 삼거리에서 아 네네네 차위에 있어 차위에 아 차위에 있어?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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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상글 스포츠 오우 대굴 가시네 첫 핀 하나 히트 엄마 어 1창 핀 나왔어요 엎다 쓰나 엎다 쓰나 아아씨 옆에 둘 옆 더블 옆에 폭 두개 옆에 폭 두개 반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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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반샤 둘 반샤 둘 야 와나 큰일 가자 나랑 애국목 에피다 반샤 있어 반샤 있어 간다 나 오른쪽으로 둔다 나 뺄게 와나 반샤 조심 반샤 조심 반샤 나왔어요 둘 나와있어요 지금 셔터 B 하나 옆전방이랑 셔터 나 옆전방 꼭 하나 반샤 옆전방 피 피 피 개피 옆전방 개피다 나 셔터 B 갈게 나 셔터 B 갈게 나 Verse 하나 나 옆에 뚜껑 Who 동미 나 옆에 낚시 2층 보고있습니다 2층 안 봐도 돼 지금 안 버리 한적있다 가설게 나 적 빼 다시 갈게 나아이쓰 나와 저 외국노님 3킬 세트 안 막아나 너 셔핑 까고 접 또 저 백 포가나 까고 얘 이게 트 나 없잖아 우리 옆이다 옆 다시 뺏어 뺏어 옆에 트스 나 큰 디리 한번 갔다 올까 또 나 옆 좀 막 포가나 나 큰 데 간다 존마 존마 저도 큰 디가 좀만 보고 제가 왼쪽 포가나 풀릴게요 포가나 포가나 큰 디리 스크디스 다 잡았다 스크디스 다 잡았다 아 여기야 큰 적 빼 하나 셔터 하나 여크 셔터 하나 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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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국노 개피 개피 이거 삼박 셔 삼박 2층 2층 개패 개피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문 뒤에서 명상 중 나 아닌데 중심 새끼야? 누군데? 물벨 형 혼자 있었는데 개소리야 나 안 깠다니까 형이야? 오 찍어라 이제 망팠어 아우 개구민 개구민 일참 포 온다 이거 적 빼서 간다 나랑 딱히 B 간다 B 하나 우선 B 하나만 깔 거야 올라갔어 쫙 쫙쫙 쫙쫙 포가있다 포가있다 포포포 경미있다 경미 포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2층 아니 나 아니다고 2층 패키지 이벤토리에서 아 10샵에서 장비 누르시면 됩니다 옆 옆 옆 헹신 샤워터 닥쪽 샤워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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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길고 없고 라임 소리 많아 와 여포가 엄청 오는데 슛 9sp 2sh 죽일 때 아군 승리하여 있습니다 이거 그 샤터 드럼빙 있지? 그것 하고 온다 고갠아 조심 반시 하나 3거리 셋 옆 옆 미나 잡았다 옆에 왔다 옆에 왔다 옆에 왔다 한 번에 차 큰 소리 째다 큰 소리 째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양완용 클라스 오진다 어? 아 우리 팀 큰.. 큰 디뒤같은디 지키벌레 어 큰 소리 났다 셧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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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박 뭘 안 왔어요 3박까지 아니 3박 3박 다시 나이스 승리하였습니다